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동대문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품 기탁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주 300살 10kg 550호를 기부했고 한국신지식인협회에서도 백미 104호를 기탁했습니다. 또 KB국민은행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설마지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를 개최해 과일과 건가루 세트 167개를 전달했습니다. 군은 전달받은 백미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1,200,000원에 상당의 사과, 배, 견과류 등은 명절 전까지 소외가정 167가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